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맛있게 먹을 음식은 농심에서 새롭게 출시된 라면이죠. 신라면 건면 타입과 전주 진김치 특 매운맛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라면은 순정 상태로 먹다가 캡사이신과 베트랑 고춧가루 그리고 청양고추를 섞어서 먹을게요. 그럼 잘 먹겠습니다. 국물은 기존의 신라면보다 훨씬 더 깔끔해진 건 맞네요. 담백한지는 모르겠어요. 일단 면도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. 겉면은 식감이 좀 특이한 것 같긴 하네요. 겉면은 식감이 좀 특이한 것 같긴 하네요. 모르겠네. 기존의 신라면 드시던 분들은 조금 호불호 갈릴 것 같긴 합니다. 면이 확실히 달라요. 유탕면과 겉면은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아요. 왜 이렇게 하나도 안 먹으면 좋겠어요. 면이 더 맛있게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. 이쁘게 먹으면 좋겠어요. 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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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. 청양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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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영상 자 viral 칼칼 치즈볼 핫도그 매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신라면에다가 이렇게 캡사이신과 베트남 고춧가루를 섞어서 드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라이브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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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이제 땀이 나기 시작했고, 맵긴 맵나 보네요 아, 이게 매운 김치라서 그렇구나? 아, 맞네 매운 김치라는 걸 깜빡 잊고 있었어요 너무 매운 김치라는 걸 보고 싶어요 너무 매운 김치라는 걸 좋아해요 맵기는 재밌어요 오늘은 깜짝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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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소시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 잘 먹었습니다